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달린이 맛있게 튀겨 팝콘을 펜치 만나봐요 하얀고 부드러운 빛말루 달콤하고 고소한 맥주 생기면 초록초록 가뭇바지에 매달려 담아 오늘 나에게도 쏟아질 것 같아요 떡ата perk떡펀빵 뼛뼛뼛뼛뼛 치가 덩파하지 soften파뿌뿌뿌 이렇게 하는 Sozial ´법 s밖엔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